한국국토정보공사 28명이 참석한 회식에 소주 66병, 맥주 40병, 사이다 13병, 콜라 12병 등 총 131병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계산됐지만 역시 정상으로 보기 힘든 양의 술과 음료가 계산됐습니다. 유스타판은 해병대 덕산스포텔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이곳에선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주류와 음료 등의 재고관리와 매출 과정, 영수증 처리가 의혹투성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제 직전 손님이 영수증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그 금액만큼 술과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덕산스포텔에 근무하는 해병 간부들이 지인들에게 무료로 줬던 술과 음료를 다른 손님들의 주문에서 메꿨다는 것입니다. 또 덕산스포텔에 있는 노래방이나 연회장 대여처럼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노래방, 연회장 항목 대신 주류 등을 판매한 것처럼 조작했다고도 합니다. 노래방 비용으로 무려 30만 원어치 영수증을 발급한 뒤 소주와 맥주 120병 등으로 계산하는 시기입니다. 내부 제보자들은 주류뿐 아니라 주방에서 만드는 음식도 간부들의 지인에게 무료로 제공된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부사관들의 지인이 불고기 덮밥 5개와 제육덮밥 6개를 주문했고 주방으로 주문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 주문 취소 영수증이 발급되면 무료 제공된 식사는 매출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높으신 분들이 뭐뭐 해주라 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저희 간부는 저에게 영수증 출력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가의 음식들, 홍어, 삼합 등 메뉴를 주방에 가서 빨리 해달라는 등 주방으로 영수증 출력 후 취소 이러한 행동으로 맞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음주류는 조작 및 상품을 바꿔서 계산하는 지시도 내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는 음주류를 자기들 마음대로 플러스시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외상이랍시고 영수증을 뽑아서 가져간다 간부들이. 이 영수증들은 결국 계산을 안 한다. 단지 핑계거리였다. 뉴스타파가 덕산스포텔 현장을 처음 취재한 다음 날 대담하게도 부사관들은 또 재고를 메꾸기 위해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군 관계자 5명이 회식을 했는데 3만 원짜리 회정식 5개를 먹고 가져온 술을 마셨지만 영수증은 곱창전골 2개와 소주 36병으로 계산됐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덕산스포텔 내부의 매출 조작과 가짜 영수증 처리 의혹 등과 관련한 뉴스타파 질의를 받은 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가혹행위 목살과 은폐 의혹 그리고 내부 비리 문제를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박종아입니다.